이거 2인 1시 1배 찬동산역 대협권을 따로 사 사방을 또한 조사진 곳 시인소유 요거 주의 소지 이승봉영 화이팅 황자산 산샤댐 가는 길인데 여기서 검사를 하네요 차량 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지금 보여주고 가는게입니다 근데 돈 내는건 없어갖고 다행인데 그래도 외국인은 저도 갈 수 있어갖고 시시해 아 긴장되네 긴장돼 어우 산샤댐 아무나 못 가는거 같아 차를 몰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산샤댐 갑니다 여권까지 준비했는데 여권은 도전소리 안하네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보강하였으면 됩니다 어우 이게 산협협고기인가 보다 어 조금 나왔는데 모르겠네 산협협고기인지 그 알인지 아무튼 멋있어요 아 잘 나왔다 우와 저기좀 봐 어우 장강삼협 장강이네 장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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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동상으로 보는거하고 직접 렌 룬으로 보는거하고 확실히 달라 요새 밑에 하악구독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거 같아 우와 와 죽인다 혼내줘네 아니 4박 5일 코스중에서 잠깐 지금 1시간도 아니야 뭐야 30분 본건데 이제 시작인데 이래 저 뒤편에 산샤댐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 따라서 갑니다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배를 탈거고 어 배가 엄청 커요 저리 부능상마 제가 부능상마 여기 50원 50원 2배 아 여기 있구나 50원 더 내는거에요 50원 더 내면 50만원 만원 더 내면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거에요 아우 사랑 엄청맞아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스피커 소리 이제 땜 한쪽편으로 수문있는 곳으로 가는거 같아요 아우 배가 엄청 빨라 컨테이너선 강이 얼마나 크고 깊으면 컨테이너선까지 다녀 저 컨테이션 컨테이너선이 장강이 엄청 많더라구요 저기 앞에 보이는게 밀리베이터에요 아 이제 저기 얼마나 큰지 이제 규모를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진짜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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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게 느껴집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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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제 배 뒤편에 가서 본다고 찾아들이 카없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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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置き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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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주먹 정말 대단합니다 오우 칵자 자막 三峽! 超매!! 三峽 생산기 진짜 荒山에서 여기 三峽 생산기 이따 하 후 아 정신없어 떠밀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물을 채워서 배를 올리는게 아니라 양쪽으로 쭉 케이블로 해갖고 다라 속에 있는 배를 그냥 다라까지 쭉 올린거야 이 큰 배가 떠 있을 정도의 물이라면 물량도 엄청날텐데 물량의 무게도 엄청날거에요 그 파나마우나 그런거 통과할 때는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물을 채워서 물에 위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문을 열어서 이동하고 또 물을 채워서 쭉 배를 올린 다음에 또 이동하고 그런건데 이건 그런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자체가 달라요 와 진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와 전체를 다 올리는거야 그냥 엄청 빨라 속도도 벽뜨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100m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다 올라였나 보다 이제 또 앞쪽으로 가야지 사람들 또 앞쪽으로 다 뛰어나갈거 같은데 앞쪽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 단체를 올라왔습니다 잘inct지 170cm 글ся 165mm 올라왔어요 타 Milli M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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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쌓이샤 댐 통과하는 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쌓이샤 댐 통과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서 배를 내리면 거기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차가 있어요 그 차 타고 다시 옆에 탔던데 가서 거기 주차장에 제 차가 있으니까 그 주차장에서 제 차를 찾아가서 총칭으로 운영합니다 총칭에서 볼게요 빅토리아 크루즈 와 이거 끝나주네 와 이거 크루즈 끝나준다 이거 와 와, 저거 도대체야? 어? 야채우? 저거 좋아? 수완, 아니 수완, 수완 우첸 아, 이거 타고 가세요 유튜브 와, 충치고로 와, 나도 타고 가고 싶다 이거 2인 1시 1배 자, 충칭에서 오십ink은? 예에 효과 못 다르다 저거 더 자세가 다음날 오프 아, 다시든 데, 천수완 지금 당황의 oothills 여기에는 충칭이 지났어요? 예에여 도청신로 몇일이 나? 126000원을? 2600원을 두고 2600원? 네, 가격은 꽤一樣 다행히 한가? 네, 매일에도요 총칭까지 4박 5일에 2600원 제일 싼거 한번 타고싶은데 총칭을 가게 되면 여기 산샤댐 위에서 출발해서 4박 5일 동안 3협 협곡 유람 크루즈선 타는 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미시시피칸 따라서 스팀 보트 타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생각중입니다 탈 거 같긴 해요 이거 크루즈선 4박 5일 동안 하는 거 크루즈선 타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은 총칭으로 오세요 오시면 저랑 같이 이찬까지 4박 5일 이렇게 관광 다녀도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 배에 한방에 한방에 두사람 들어가는 방이 되니까 장강 3협 크루즈선 협곡 이거 4박 5일 크루즈선 타고 싶으싶은 분은 관광 오실분 있으시면은요 저한테 이메일 남겨주세요 가이드비 안 받습니다 그냥 같이 여행하는 거에요 아 깜짝이야 이제 밥 먹어야지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거 32N 6천원짜리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세스티아 같아 밥은 적긴데 밥을 완전 국자에 먹나요 국자에 국자야 숟가락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국자 국자에다가 밥을 먹는데 국자 에서STR 국자와 북쪽의 Pi 국자에롸과 한국의가 진짜 맛있는 방법 한입정보니 국자에서body와 함께 anytime 맛 defer 대가리 없어 짜기만 그냥 소금만 엄청 넣은 것 같아 맛 하나도 없어 다른 것 먹어야지 아우 배고파 아니 배고파 아우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아우 맛없어 혼났네 이진 2천? 25 25 틴이بةС요 이진이 25 100 Chick Us 아우 여기 손님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서 잉어 고기를 하나 시켰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와이파이를 물어봤는데 역시 비밀번호는 8 8개 너무 쉽죠 오늘 제가 좀 무리를 합니다 혼자서 이 추노를 제가 다 먹어요 사천석률이 낮게 아주 매콤합니다 그냥 이게 다 고추에요 고추 아 그냥 화끈합니다 화끈해 맛은 어떤 걸로 해줄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매운거 괜찮냐고 매운거 괜찮다고 저도 매운거 먹는거 많이 노력해서 매운거 조금 먹어요 중국에서 매운거 얼마나 맵겠어요 하고 매운거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맵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중국사람들 일반 중국사람들이 먹는거 뭐냐하니까 그 밑에서 또 다른거 맛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그럼 나도 이제 그거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 나온건데 안 매운건데 되게 매운거 그러니까 매운거 저 메뉴판에서 제일 위에 있는거 그거 시키면 아주 아 주문할거 같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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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이 사진은 이런 건가요? 이런 음식은 안 씹는거죠. 응 맞아. 조금씩 씹는건가요? 내 payroll. 무슨 음식은 어디서 touch. 여기에 많죠. 감사합니다. 다 manufactured 다 비슷한 음식인거죠? 또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서 먹을까? 일반 음식이 없는 음식이라고 하면 되요. 일반 음식이 없어. 예, 예. 아 여기서 드론 띄워야 돼 아 안돼요 드론 띄우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